자 결제장 갑니다 챌린저 우리의 헬린저 아닙니까 천호공 나타 벨진 이거 마덱이라고 해야되겠네 예? 루디 없네 야 이렇구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냥냥에 3호옵 잠재도 조금 박았구요 나타가 딜러에요 놀라지마세요 여러분들 약속의 생생의 치댐 치댐 그리고 축사 빙결 다있어 난리났고 에이스 자살에이스댁 자살에이스댁 나타 이름도 길다 이름 지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대기를 장비 하나도 안 끼고 있습니다 와 소노공 뭐야 에이 뭐하세요 김말 자 장난하나 긴말로 아이디움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책임 없습니다 저번 혼자 보낸거에요 여기 다 보입니다 채팅은 지워드렸어요 그런짓 아지마세요 저한테 피해가는짓 자 에이스 에이스 몸빵 개질이네 근데 앞쪽에서 소롱쏘러 죽었고 나타 데미지 봤어요 방금 나타 개셉니다 와 나타 딜 싫어 8000 평타 1200 에이스 안죽는데요 에이스 노탭인데 뭐야 대북선 3턴가 와 태호가 안맞았네 에이스 안죽는데 에이스 왜 안죽는데 축복인척 오죽 축복인척 곤덕인척 자 괜히 남동연쇄까지 턴감을 써야되는데 턴감이 일단 없는데 에이스 일단은 중폭 뿌리고 죽었는데요 데미지가 지금 필요가 없고 턴감만 쓰면 되는데 와 데미지 10만 실화? 데미지 10만 실화? 나타 개쎈데 지금 마무리가 안됩니다 소로운 나타 마방댁 어 됐네 자 됐네요 34기 때문에 뭐 없죠 그렇지 와 평타 18000 와 뭐지 얘? 자 에이스 에이스가 빨리 죽는게 음 좋을것 같긴 한데 나타대 아이디부터 일단 나타죠 엄청납니다 이거 자 선호공 좋아 2타까지 뿜뿜 위화제거 좋고 자 에이스 죽었어 이제 어떻게 할건데 아 근데 감정 걸렸네 야 이거 데미지 그럼 나오나? 압축인데 에엥? 데미지 뭐야 근데 애들 브레이크 애들이라서 와아아아 자 이거 우와아아아아 32%브라스 그런게아니야 중구 개쎄다 미쳤다 카르마 앞줄인데 그리스 가야죠 헉 깜짝놀랬네 그리고 카르마 중구 깜빡거리고 있고 자 스킨은 없구요 진짜 이겨 마무리를 할 수 있나 근데 야 이 덱 뭐야 와 뭐야 데미지 와 노테메이스 개웃기네 어어 아 근데 하지만 어 세브나즈 선홍은 나도 딜러인 방덱 실화 레즈슨드꾼 마이웨이 손타네 손타씨 손타 아 제목 개잘지었는데 자 요것도 턴감 자리 바꾸고 아니 쓸모없는 에이스 갑자기 살아났네 아 이거 근데 마무리가 좀 네 안되고 있습니다 무릅니다 질거같은 일은 됐는데 아 근데 손오공이 있네요 아 근데 뭐지 바네사가 바네사가 뭐지 바네사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바네사가 너무 무서운데요 바네사가 바네사 아 아 안되네 확치 데미지 개쎄죠 와 바네사 뭐야 연승이라매 확치는데 아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예 으 Uh 으 아 자 무려제거해주고 소득치면 다 죽네 재미만이 있어도 게임 못이기는 그런 덱은 아무것도 못하지 에이스 죽고 증폭도 못받았네 다 죽었네 오오 오오 와 나타 데미지 나타 스파이크한테 데미지 오졌고 오 빙결 안걸렸고 성감 썼고 야 이거 이겼네 뭐야 이대 이럴 수 있으라 말았네 나타 딜러 자 방대 잡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거 좀 센 방대겠네 반해서 아일링 잘 죽지가 않아 얘가 무효화 칠회라서 손다시 오 라임 오졌네 근데 이거 상태이상은 어떻게 할거냐고 아 이 덱은 상태이상을 좀 해결해야지 아 이 덱은 상태이상을 좀 해결해야지 자 일단은 증폭 자 증폭 오우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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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미쳤고 오 근데 게이지가 없어져서 강성이 못속었네 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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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아 이거 아 이거 넉넉아 오우 확치 피입했고 아이고 쿨증저항이 없네 쿨증저항이 아무도 쿨증저항이 있어야돼 아 쟤 아 아 예 오우 쳐 consciously 아 terrible 조금 points 다시 부릅니다. 앞쪽으로 크리스 오 안걸렸어 파이크 이상한짓 하고있고 상대 우리도 마찬가지 나타각성기 공공파선풍 자 이거 삼성가 한 번이면 야 이거 손오공의 대범선 한방이면 오? 이걸? 이걸 이긴다고? 뭐지 이데 나타 손오공은 손타대 이겼네 개특이하네요 오옹이 나하네 근데 나타 오시오 어 근데 나타 이거 벗긴하네 노답이긴하네 주인이 좀 이상하네 진짜 멀리서 보니까 옷 안입고있는거 같애 자 부부삼십이 잡아야지 나타 딜러입니다 딜러 자 빛나금 없었고 자 빛나금 없었고 자 뻥 그렇지 딜 캣셀 아 쿨중저항이 없어 쿨중저항이 19금 이게 뭐라고 19금까지 어 증폭 자 증폭 자 증폭받았는데 증폭받았는데 와 데미지 많뜨네 자 고정대비 너무 세요 다죽어요 아유 기절까지 손오공이 또 캐리하겠네 뻥 자 통감 앞쪽 통감 들어가면 다잡을 수 있습니다 쟤네 자 대봉선 밖에 없네 대봉선 가야지 그렇지 앞쪽으로 나타 살아나고 자 바네사한테 아까 졌는데 또 이번에도 모릅니다 바네사 변신하면 개사기에요 그냥 그냥 쟤는 그냥 개사기에요 그냥 어어 풀피 자 근데 앞줄이라서 별로 안쎄네 아 뻥 와 딜 오지고 아 나타 반사로 마무리 마무리하자 그렇지 반사 나타 좋아 와 딜탱 아 우리 나타 자 손타대기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아 왜 특이하지 이데 이상하게 이겼네요 한판 빼고 다 이겼는데 아니 특이하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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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